안녕하세요 하아쓰입니다 롱? 안녕하세요 령령입니다 네 우와 우리가 먹방을 하면서 소고기 먹방을 할 줄이야 저거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야 또 이거 또 고운 빛깔을 보니까 와 또 고운 령령이가 또 생각이 나죠 아 또 제가 곱긴 하죠 맞죠 정말 고운 소 같습니다 소 같다구요? 어? 아니 그니까 님은 개같아요 아악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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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쁜 나머지 장난 장난 그만해 이 새끼야 아 제가 소고기 앞에서 정신 잃었습니다 언제 먹어요 저희? 자 먹기 전에 오늘 준비한 모든 음식들은 전부 경기 착착착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착착착 입에 완전 착착착 달라붙네요 맞습니다 경기 착착착 어 봐봐 착착착착 근데 왜 경기 착착착이에요? 아 이게 착한 사람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경기도 취약계층이 만든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모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경기 착착착착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은 취약계층이 더 도움이 되는 그런건가요? 맞습니다 아우 이해가 빠르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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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떡순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 생산품 노인 일자리 마을 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민 제한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이게 맛있어야되지 않습니까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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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빨리 먹어야죠 맞습니다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소고기를 굽는건 아니구요 어?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짜잔 복숭아 홍차 원액이구요 매실 매실 원액입니다 이것 또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다고요? 경기 착착착 쇼핑몰 맞습니다 이걸로 에이드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근데 오늘 이 커피 한스 좋게 있네요 한스 이거 아 이것 또한 경기 착착착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건가요? 자기 이름을 새겨서? 맞습니다 매실 원액을 따르구요 와 맛있겠다 짠 짱 맛있다 와 기가 막힌다 자 이제 드디어 이츠 타임 투 소고기 타임 소고기 타임 소고기 타임 한스 미리 불을 올려놓는 센스가 있었어야죠 이게 다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아 계획에 있어요? 네네네 제가 또 소고기뿐만 아니라 밥이랑 설렁탕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또 팩으로 이렇게 나와서 쉽게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네 오늘 준비한게 엄청 많네요 아 많습니다 쌀은 또 황금눈쌀 이걸로 했거든요 냄비밥입니다 냄비밥이요? 네 처음 해본거 아니야? 어 처음 해본거야 아 그래? 한번 먹어봐 진짜 기가 막히다 음 음 개맛있지? 뭐야? 잘했어 그래 잘깐 이야 고기도 많은데? 실하네 아 개맛있어 나 맛있다 잠깐만 이제 쳐줘요 아 아 이거만 있어도 밥 한걸 먹겠는데? 안됩니다 안됩니다 오늘 소고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소고기로 배를 채워야 됩니다 자 소고기는 체크 등심 안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소소한 소거든요 얼마나 맛이 소소하게 맛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오 소소한 아 근데 왜 자꾸 말도 안 낸 드립을 자꾸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? 개드립이 아니고 소 드립이야 소 드립 트 아 아 아 근데 소고기 잘 구워주는 남자 어때? 아 완전 좋지 내 이상형이지 아 진짜? 아 내가 또 소고기 또 기가 막히게 굽지 또 미안한데 지금 타고 있어 오케이 육즙 살려야 돼 살려야지 살려야지 우와 또 구울 게 있습니다 뭐예요? 구워 막내 치즈 으아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으아 진짜 오늘 날 잡았대 오늘 와 나 너무 행복해 오빠 오빠 근데 소금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소금 필요 없습니다 기름장에 이따 찍어먹으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네 센스쟁이 이 기름은 또 아 이걸 만든 거군요 이게 맛집 포스가 나거든요 지금 이 패키지부터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자기 이거 먼저 먹어보세요 진짜? 아 이거 기름장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자기 먹어봐 아니야 우와 장 맛있어 짱 맛있어 우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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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게 툭툭 뿌리구나 붙였지? 너무 맛있다 대박이지 대박이지 고기 굽는다고 다 탔 괜찮아 원래 이렇게 노릇노릇처럼 돼 말야야야야야 와우 와우 자 와 소금장 찍어서 끝났어 말해 뭐해 야 육즙이 왜 이래 이거? 장된 거 아냐? 내가 볼 땐 이소 물만 먹인 거 같은데 아 치즈 한 번 먹어볼래 노릇노릇 그 자체 와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나 솔직히 말해야 돼 유튜브 한 이래로 오늘 진짜 가장 행복한 촬영이다 위에? 아 아 또 내꺼부터 챙겨주는 거야? 그럼요 맛있어? 응 이게 육즙에다가 치즈에서 고소한 맛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진짜 존맛탱이야 존맛탱이야? 응 나도 한번 나도 자 소고기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맛있지? 너무나 완벽하다 맛있지? 고추에 쌈장 찍어먹는 것도 기가 막히거든 또 이 쌈장이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쌈장 듬뿍 발라가지고 와 야 쌈장 진짜 기가 막힌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맛있지? 응 너무 부드럽다 자기 줘야지 하늘을 날아라 소고기여 내려가라 소고기여 땅을 가라 소고기여 적당히 오빠 어 자 애들 한잔 가자 자 때컴해 응? 뭐야 방금? 아 진짜 누가 그렇게 귀여우래 적당히 귀여워야지 너 때문에 난리나잖아 도대체 언제 난리가 어? 난리날걸? 이제 소고기를 한가덕 먹어보고 싶어 네 덩이 기름장에 찌어가지고 오오오 입 짱 크다 어때 미쳤어? 육즈리 막 팡팡팡팡 터져마 소고기여 와 아 진짜 죄송한데 방금 우와 하는데 입에서 그 고추향이 하나씩 사이좋게 버섯 치즈 소몽 때리자 우리 치즈 지금 먹어야 돼 우와 와 뭐야? 우와 우와 여기 살 안 찌겠지 근데? 오빠 어? 나 항상 말아야 돼 어 맞아 맞아 맛있는 거는 살이 안 쪄 응 맞아 맞아 미안해 응 나는 고기랑 팽이버섯이랑 이렇게 먹어볼게 어때? 존맛탱이야? 이 버섯에 육즙이랑 장난 아니야 지금 미쳤어? 우와 세상에 즙이랑 즙은 다 나왔어 지금 와 오빠의 코에 기름즙도 나오고 있어 지금 소고기와 구운 치즈를 쌈장에? 쌈장에 음 너는 이게? 마법의 쌈장이다 이거 응 자기야 응? 근데 있잖아 소고기가 진짜 살이 안 찐다는 말인데 그거 진짜야? 아 진짜지 진짜야? 맛있는 거 살 안 찐다니까? 아 그래? 응 맛있으면 살았죠 근데 오빠 고기 너무 잘 굽는다 맞지 맞지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계속 칭찬하면서 날 굽게 하는 계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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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고기 투자 어? 너무 잘 굽는다 그치? 어? 나란 남자 지금 지금이다 지금 치즈 치즈타 오 겁나 뜨거운데? 우와 먹을 때 마라 감독이야 이거 촉촉한 거 하나 먹여줄게 내가 어 그래? 오빠 아아 비행기 탈 거야 오늘? 어 탈 거라고? 어 아 오빠 그럼 가야 재밌지 알았어 그럼 오늘 적당히 비행기 타줘 아웅 아아 아어어 아어씌 아아 아아 오우 아아아 비행기 타자는 거 좀 좋아야지 알았어 JOMB 지금A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마지막 마지막 음 으음 아이 그 자꾸 펼치니까 내가 친구야 아 너무 배부르다 지금 여기 소 한 마리 다 들어가 있어 울음소리 들려, 저기요 어 저기요 뭐야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그러면은 소고기 메른 끝났으니까 디저트를 먹자 자기야 배운 사람 오빠 많이 컸다 너 짜잔 이야 이 맛있는 쿠키와 쌀 마들렌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근데 쿠키가 너무 맛있어 보여 마들렌도 그렇고 그리고 예쁘게 생겼어 맞아 아니 퀄리티가 조금 있다 포장도 진짜 예뻐 아니 그니까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뻐 이 또 박스 안에 이렇게 또 담아서 주니까 이거 선물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림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진짜 맛이 좋은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우와 짱 맛있어 안에가 엄청 촉촉해 힘들 그다음 나 이거 초코쿠키 난 이거 버터링 같은 거 오 계란과자 버터링 초코쿠키 다 있네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마들렌이 또 포장이 되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나 이런 소소한 포인트들 짱 좋아하거든 귀여운 게 꼭 오빠 같다 이거 너 같은데? 나들 봤어? 어 이거 볼도 통통하니 진짜 맛있어 진짜 촉촉하다 완전 고소해 흑임자 장난이야 내가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 뭔데? 경기 착착착 쇼핑몰에 가면 한스가 오늘 먹방에서 먹었던 것들 기획전을 한대 어 진짜? 응 한스 기획전이야 그러면? 맞아 한스 기획전이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맞아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디저트를 마저 먹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한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나 옳차 하지 않았어 이제? 오빠 언제 제대로 할래 진짜? 아니 옳차 했잖아